음악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 과학과 수학의 특별한 만남 제21회 인천과학대재전과 제5회 인천수학축전이 함께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는 과학과 수학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함께하는 글로벌시대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외국어 실력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한 다양한 외국어 활동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의 주체들을 혁신 미래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5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019 학부모 에듀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차안전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차담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찾아가는 교육청의 일환으로 청년 사장, 조부모, 학부모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어디서든 균형있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균형 발전사업 교육균형 발전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치듯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낮아지는 온도의 추위를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21회 인천과학대재전 제5회 인천수학축전 현장이 그곳인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열려 더 성황을 이룬 과학과 수학의 축제 현장. 인천교육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도에 위치한 한 박람회장. 학생들이 재밌는 과학 실험 체험을 마치고 바쁘게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수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도형을 마음껏 그려봅니다. 다차 산업의 핵심인 융복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학과 수학이 하나 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1회 인천과학대재전과 제5회 인천수학축전 현장입니다. 먼저 과학 향기 축제 타고 퍼지다를 주제로 열린 제21회 인천과학대재전에서는 과학교육과 생태환경교육, 발명교육 체험 등 200여 개가 넘는 팀이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고요. 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및 인천 주변 섬사진 전시, 사이언스 스테이지, 3분간의 과학소통, 저명인사 초청 강연 등 최근 과학 이슈에 관해 알고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몇 걸음 옮겨 들어간 제5회 인천수학축전 현장에서는 무형의 수학, 진리의 다가가다를 주제로 꿈 나눔, 꿈 이름, 꿈 결음, 꿈 보람 4가지 테마로 총 93개 체험 부스와 수학탐구 발표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수학을 통해 인천을 알아가는 세상을 수학으로 말하다 인천메스톱, 고민상담수학클리닉, 알지오메스, 수학에 관한 공모전, 키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려 더욱 풍성했던 인천과학대재전과 인천수학축전. 학생들에게 배움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꿈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양한 언어로 세계를 마주하는 학생들. 언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1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학생들. 외국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제5회 고등학교 외국어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연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체험마당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시 비하인드 월즈, 즉 벽의 뒤를 보자는 주제로 언어에 대한 편견이나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 뒤에서 찾을 수 있는 언어의 즐거움, 문화, 다양성 등을 함께 보고 나누자는 의미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문화를 나누고 공부해온 언어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로 공연은 물론 전시 발표 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외국어 체험 활동과 외국어 학습의 동기부여,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협동심, 공동체 의식 함양,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키우는 데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에 따라 교육 역시 변화해 갑니다. 우리 인천교육 역시 참교육을 위해 혁신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9 제5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이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천여 명이 교육의 주제로 함께 참여했는데요. 먼저 평화와 함께 미래로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전에 열린 혁신교육 한마당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가수 강산회의 평화콘서트 정책 설명회 등이 있었고요. 오후에 이어진 혁신나눔 한마당에서는 평화교육, 학부모의 참여와 성장,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혁신,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강연과 토론이 열렸습니다. 함께 열린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에서는 학부모회 및 학부모 동아리에 활동을 알리는 전시마당,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체험마당,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마당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육을 주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한 의제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현안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부모와 청년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청 두근두근 차담회 함께 하시죠. 남동구 창업지원센터의 한 카페. 청년 사장님들과 교육감이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두근두근 차담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차담회는 학생 시절을 지나온 청년으로서 바라보는 인천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청년들은 이번 차담회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교육 마을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젝트 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번 두근두근 차담회는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님들과 마주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입장으로 황혼 육아의 어려움, 조부모 육아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학위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의 차담회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바라는 유아교육, 학부모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년 조부모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과도 꾸준히 차담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바라는 다양한 교육 제안들에 대해 꾸준히 듣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 반영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교육을 통해 삶의 힘을 키우는 인천교육을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 내실화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2019년도 교육균형발전계획 추진성과 점검 및 세부 추진과제 재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균형발전교 교직원, 학부모, 사업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함께 모여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 방안, 추진실적과 성과, 우수 운영사례 등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어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점과제별 분임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및 환경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교육균형발전에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본 이번 토론회. 다양한 의견을 모아 더욱 균형있게 성장하는 인천광역시교육이 되길 바라봅니다. 매해 이맘때면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의 힘이 자라도록 사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